아 제발 디펙트 좀 어떻게 해줘 룬돔 아 개 쓰레기 캐릭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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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뭐 슬더슬투낸다고 웬말 다 틀렸네 기계는 때리면 고쳐진다는데 디펙터는 맞아도 왜 안고쳐질? 닉부터 결함이라 고쳐진거임 번번구구 번번구구 번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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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나와라 번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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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탑의 팩트는 디펙트뿐이다 수리범 따보 아 아 근데 디펙트는 길도, 카드도, 유물도, 공격방법도 전부 자기가 안 꼬르고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욕을 먹네요 카드 풀이 쓰레기잖아 갑자기 파스타치오를 사랑하는 민족이 돼버린 코리아 두바이 초콜릿에서 안 멈추고 홈런불 피스타치오 맛이 나왔네요 피스타치 얜 그냥 피스타치오를 사랑함 피스타치 진짜 폐 꼬라지 마라 하지만 디펙트 너의 행복은 너의 행복은 elegante 폐 꼬라지 마라 나의 행복은 니가 아 여기 그의 행복은 퍼밋이 출격해야한다 퍼밋...어 판도라 방열판 뽑자 개쎈데? 엘리트 다 뒤졌다 사가지 없는 엘리트들 지금부터 2막 짜는 딥팩트다 판박시 전기구체 사기치지마 아니...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진짜? 쓰레기 게임인가? 악 오렌지를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아아 왜왜 아잇 그래도 마지막에는 안 때렸네 깜드 제발 안봐도 이펙트의 미래를 지켜놔오 아 아 넌 또 뭐야 아 방열판 필요한데 방열판 빼고 다 나가 어? 어 저거 할걸 눅댕 컷 아우 저 눅댕이 새끼 복수했다 모두가 누가 디펙트를 약하다 그랬지? 모두가 밍나 상점에서 알약 나와야 하는데 아루야구 까비 다음 상점 온다 알약품은 온다 알약품 흠 이겨 디펙트 우승 선언 그럴 리가 있나 디펙트를 뭐라고 생각하는거지? 디펙트는 약한게 맞다 그건 1호기였으니까 그건 7호기니까 쎄다구요 흠 믿어라 아니 저 후벼파기 좀 그만 나와 아이 카드풀에서 딴 쓰레이카드 있으니까 약하지 칠 칠 칠 칠 폭풍로봇 이펙트가 간다 인지편향으로 뿔좀 빨다가 밀집 많이 떨어지면 재구성으로 회전하면 개사기 아님 크크 수압네 칠 칠 칠 칠 칠 퍼냥이다 칠 칠 칠 디디디디 칠 칠 칠 디펙트는 이론이 아니고 신인데 칠 칠 평소개신 칠 칠 칠 칠 마리아 건조 줌 그 알 언 뭐야 이펙트가 급하긴 해 그건 100%지 서울주의 서울주의 하나인지 편향 두개 빈세장 아니 빈세장 나쁘진 않은데 뭐 거분별이나 할라나 미친 달팽이다 일단 알약 먹으러 오자 우리 디펙트 약 먹을 시간이야 느그 디펙트 댐 아 아 다행이다 뒤질 뻔했는데 조각 추위 디펙트가 춥니 잠들면 죽는거야 이규준 절대 안 돼 왜 여기서 육강량 나와서 또 추가로 쳐봤냐 쌉 쌉 쌉 소리하네 대체 이걸 뭔수로 이기냐 랭쩡함 안줄꺼임 강열판 안줄꺼임 아이 쉿 아니 하 미래시가 없었네 대접해야겠다 제접해야겠다 헬로월드 주는 거 보소 여름에 방열랭 가간대는 디펙트 불쌍해 그 디펙트를 하는 내가 더 불쌍한 거 아닌가 그 디펙트 불쌍해 그 디펙트 불쌍해 방금 냉정함 있지 않았나? 상상친구였나? 나 헬로월드구나 편향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편향 공장장 디펙트 폭풍을 기다린다 내가 오리라 안오네 힝퐁 식권 디밥 그 폭풍 들을게 안 나오네 아니 오면 강화해 이런건가 요거장 흠 전혀기다 폭풍수 액들을 깨 안나오네 와 케틀벨 주는거 봐 강화를 할까 엘리트를 볼까 엘리트 형형 엘리트 밀집 떡락 와 뺑불 자라 아니 근데 엘리트 냉기 없는데 밀집이 뭔 소용 빡치네 아 폭풍도 봐 엘리트 번개 오지게 쎄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일하기엔 너무 강력함 벌레벌떡 깎아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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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advantaged 어둠 나 뉴스 엘리트 그 비 있는거지 방열판 비택터 사기캐마 좀 가끔 강한 척 사기쳐서 안할 수 없게 만들 그게 무슨 소리니 상상 속에서 나아보던 냉정함이잖아 잊어본다 각인듯 살았나 방열판좀 줘봐 빙하다 빙 하하하하하 뭘로그랜강화 와 3포 영댐카드 쓰냐 디팩트는 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당신이 버린카드 다른 캐릭터에겐 목숨과도 같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berg 네 평생 지금 주행 wel 아이 다 쏟는데 폭풍 너무 달려 일리가 있어 에티오나 썬더 스트라이크 역시 손님이여 권돌아 와 산막 엘리트 5마리 잡음 광속 페스털 라이트 사기캐 입증 완료 QED QED 만원 호환 감사합니다 퍼펙트 하나 더 있으면 3500점 넘는 고득점인데 영덕 사기캐 입증 사기캐 입증 사기캐 입증 사기캐 입증 orde